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S 뉴스 아나운서 이지영입니다 MBS 뉴스는 한 달에 한 번 명지대학교의 소식을 전해주는 뉴스입니다 지금부터 MBS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대학수학능력평가가 지난주 16일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수험생들이 지원하고 싶은 학교 소식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데요 올해 바뀐 정시모집 내용과 경쟁률 추이를 심서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정부는 대학수학능력평가에서 이른바 킬러문항을 제외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었고 물수능을 우려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려한 바와 달리 이번 수능은 킬러문항을 없애고 변별력이 높은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다는 전반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다가오는 12월 8일 수능 성적 통보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수능 성적에 따라 대학 입학이 결정되는 만큼 많은 학생들이 대학의 정시 입결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변화가 있던 수능 그렇다면 명지대학교 정시모집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지 알아보았습니다 2024학년도 정시변형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다만 전형별 모집인원이 소폭 조정되었습니다 수능 일반전형은 일괄적으로 수능 성적 100%로 반영하고 수능 실기전형도 작년과 동일한 수능 60%, 실기 40%를 유지했으며 실기 우수자전형에서도 실기 80%, 수능 20%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수능 위주 전형에 가군의 모집인원이 소폭 감소하였고 실기 및 실적 위주 전형에 다군의 모집인원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피아노 전공의 예술학부가 기존 나군에서 다군으로 모집군을 변경하였습니다 지난해 정시모집에 있어서 22학년도 내비 대부분의 학과에서 경쟁률이 증가하고 표준 편차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지원 경쟁률이 높아진 요인으로는 모집인원 대비 지원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원자의 환산 점수와 100분위 평균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단순히 경쟁률만 오른 게 아닌 지원자의 성적 또한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자영캠퍼스에서 생활관 시설 이용해 많은 학우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냉난방의 제한적인 가동과 기구, 가전 등의 잦은 고장 생활관 시설의 짧은 이용 가능 시간이 불편함에 주된 이유였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세훈 기자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명지대학교 자영캠퍼스 학우들은 생활관 거주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비싼 등록금을 내고 해마다 증가하는 생활관비를 지불하지만 개선되지 않는 생활관 시설에 대한 불만이 쌓여온 것입니다 자영캠퍼스 생활관 시설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생활시설 및 여건에 매우 불만족 33.4%, 불만족 40%로 응답자 전체의 63.4%가 생활관 시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 기숙사 부대 시설 및 편의 시설과 보안 및 출입 통제 시설, 기숙사 사형 시설에 대해 가장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임문캠퍼스와 자영캠퍼스에서 23시부터 05시까지 난방 가동을 진행하고 종일 가동에 관해 재안내하겠다는 공지사항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11월이 들어서며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마다 난방이 꺼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체력단련실의 운영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만 운영되는 등 학우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시설 운영 세탁기 및 건조기의 부족, 수리 및 보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등 생활관 시설 전반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학우들이 생활관 시설에 대한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호소함에 따라 새로 꾸려지는 총학생에는 학우들의 말에 귀 기울여 편안한 학교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MBS 뉴스 심서영 기자였습니다 본격적으로 한파가 예상됩니다 학우러분께서는 외출 시 단단히 체배해 나가시길 바라며 수험생 여러분의 좋은 성과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MBS 뉴스 아나운서 이지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